음악 즐거운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박광현입니다. 자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처럼 온 가족이 함께 기쁨과 사랑 넘치는 추석 보내시고요. 앞으로도 소망하는 모든 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향길 정말 안전하게 운전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시고요.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리고 KBS 1일 드라마 루비반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박광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